도시락 내가 싸온 거야. 먹어봐. 너 나한테 관심 있냐? 관심 좀 가지면 안 되냐? 빨리 먹어봐.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사준 도시락을 먹었던 날. 맛있지? 응, 별로. 야, 너 먹지마. 야, 줬다 뺏는 게 어딨나? 지사하게. 맛있어? 어, 맛있어. 처음으로 그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던 그날. 미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. 야, 발목 괜찮아? 사람들 왜케 많아? 쪽팔리게 그냥 걸어볼게. 자랑스러워. 나라는 못 구해도 집안은 살릴 수 있어. 이종석과 유나, 잘 어울린다. 빅마우스.